자 이거는 알릭스프레스 에서 제가 주문한 오프로드 온로드 겸용 글러브 입니다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알릭스프레스 뒤져 보다가 뭐 괜찮네 이러고서 복불복을 한번 시켜 보자 이게 얼마냐 12불 12불 15,000원 제가 왔는데 실제 실물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15,000원 짜리 장갑인데 이런 데 보면 이런 바느질 퀄리티 라든가 예 제가 이제 가죽자켓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바느질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꼼꼼히 보는 스타일인데 어 이거 프로텍트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마감 처리가 상당합니다 이거 이거 좀 이제 바닥도 보면 이제 이게 뽀송뽀송하게 해서 그립감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 놨구요 이런거 이제 공개 잘 통하게 이런 소질로 해 놓고 이제 이런거는 이제 인공 인공 피역이겠죠 합성 피역 뭐 이런걸 꺼요 그 요런데도 오이 퀄리티가 뭐 택트 풀 인가 이렇게 있는게 맞나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트랜스포머 뭐 이런 디자인인데 아 이게 12불 야 이게 도대체 공장도가는 얼마라는 거야 아 근데 이제 어우 이게 움직임도 좋네 생각보다 아 이게 이런 장갑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쪽이 굉장히 이제 민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민감하게 민감하게 이렇게 좀 감각을 느껴야 되어서 가죽보다는 제가 온로드에서도 이런 쪽 많이 쓰는데 물론 이제 레이스 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가죽 프로텍팅이 잘 되는 그런거 쓰지만 야 이거 퀄리티 장난 아니네 15,000원 짜리가 옛날에 이런 퀄리티의 오프로드 글러브를 살려면 10만원 돈 주고 그랬어요 뭐 알파인스타 뭐 이런거 아레스타 있지 뭐 이런거 아무리 싸도 막 7만원 6만원 막 이랬거든요 예 지금도 보면은 예 뭐 코미네나 뭐 이런 그런데도 가면은 적어도 뭐 45,000원 막 이랬잖아요 야 이게 국내에서 이런 국내에서 1억원 정도 만들려면 사실 그 정도 줘야 되죠 야 근데 이제 퀄리티가 퀄리티가 이 정도급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 중간에도 보면 예 이게 이제 땀 배출이라든가 공기통화라고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놓고 매시로 예 하여튼 솔직히 뭐 독불복으로 뭐 12불 질러보겠어 그리고 질렀는데 예상이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야 이러면은 예 저는 사실 이제 브랜드에 대한 그런 것들 뭐 이런게 거의 없어요 평생 처음 보는 메이커고 근데 일단 품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15,000원 짜리 장갑 치고는 아주 매우 훌륭한 품질이에요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실제 사용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 요즘 중국 제품들이 야 옛날 중국이 아니야 이게 그리고 이런 클립도 그리고 이런 클립도 공짜로 줬어요 함께 포장돼 있더라구요 근데 이런 클립은 절대로 클라이밍 하시면 안되는거 알죠 예 요거 장난감 입니다 장난감 열쇠골 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하중에 있는 물건을 뭐 한다든가 그럼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 써 있어요 나퍼 클라이밍 절대로 이거 가지고 뭐 이거 중량 무게를 해 가지고 뭐 뭐 뭐 몇십 킬로를 뭐 절대로 안됩니다 다 부러집니다 이거 굉장히 약한 재질이에요 이거 열쇠골이에요 그냥 이게 이제 여기 이 장갑이나 이렇게 걸어 두라고 만든 겁니다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줘요 얼마 안하겠죠 공장도 단가를 얼마 안내겠지만 도대체 이 15,000원 짜리가 이윤을 남기려면 공장도 가격이 얼마일까 아 야 참 진짜 10만원 주고 이 글러브 사가지고 애지중지 하면서 꼈던 그 기자 생활할 때 돈이 없으니까 야 야 근데 야 이정도 품질이 15,000원이라니 야 이건 참 근데 그런데 이게 이런 이정도 품질에 이 글러브나 이제 용품들이 중국에 지금 천재 백갈이라는 거지 이게 좋아좋아 잘 샀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얘가 이쪽에 검지쪽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스마트폰 터치가 안될 줄 알았다 근데 스마트폰 터치가 돼 우와 대박이야 얜 얜 왜 안올라오 근데 잘 되진 않나 아주 잘 되진 않네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 으허허 헉 으허허허 제장갑을 끼고 끼워보자 팔딱 괜찮은데 이거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